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진거라는 이름으로 구통을 받고 있군 얘도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오징어를 잘생기게 만들어야겠어 재료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나가기 귀찮은데 가야겠다 가자! 따라와! 됐다 잘 오고 있지? 잘 오고 있지? 이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징어우, 뒷담았네 빨리 내가 잘생기게 만들어줘야겠어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이 안칼진 철광석 녀석 이 부드러운 이 모서리를 봐 모서리부터 캐주지 이 자식 감칠맛 나게 캐주지 여기도 있군 이 자식 아 이 자식 모서리가 어떤 녀석이 아니고 아 이 자식 꽃 진짜 맞네 보라색 아 노란색 꽃 필요한데 하얀색이고 노란색 꽃이다 해야지 양칼진 철 녀석 더럽게 않게 진군 아 이 자식 언젠간 개개해주마 이 멍청한 녀석 왜 이런데 사람있지 저기요 더러운 철 녀석 이 자식 더러워 더러워 광불들아 지켜줄게 광불들아 저 변태 할아버지한테 뺏길 순 없지 내가 지켜줄게 저 변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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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지 영구소로 들어가야겠다 네 됐다 이제 광불 할아버지 다리가 생겼다 이제 변태 같은 할아버지한테 잡힐 일은 없을꺼야 이제 변태 할아버지한테 잡힐 일은 없을꺼야 아 아 오랜만에 야생인 해볼까 나무 캐구 아 오랜만하니까 재밌네 일단 흙으로 집 지어야지 수저 집안 주룩 그린 다음에 흙으로 집을 다 짓고 이렇게 이렇게 나무문 다 됐다 아 잘 지었네 잘 지었다 아 이제 집도 지었고 나무도 캐구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광불을 캐 볼까 오 철이다 철 아 철 말고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꼭 봤으면 좋겠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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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닭 야 거기서야 뭐야 거기서 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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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여기서 떨어지면 다이 다닭 야 다이아몬드 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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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웬을 위해 기다린 시간이 벌써 1년 오늘이면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다 어디 한번 덤벼봐라 이 내려빠진 녀석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내려빠진 녀석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오늘만을 위해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이 눈앞에 있다 아 호계선수 지금 세계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 코앞이다 코앞이다 야 다이아모드야 거기 안서야 안돼 야야 거기 서 야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새차를 뽑았지 넌 죽었어 오늘 야 거기 서 뭐야 쟤도 차 샀어 야야야 거기 서 야 다이아몬드 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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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것이 없네 다이 다이 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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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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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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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셨나요? 괜히 만들었나?